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프 칼렌더의 디스플레이 데이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통해 달력의 요일 부분을 이미지로 표시할지 혹은 텍스트로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데이 타입 속성의 기본 값은 이미지이고, 이때 요일은 이미지로 출력됩니다. 텍스트로 지정하면 요일은 텍스트로 출력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프 칼렌더 컴포넌트입니다. 디스플레이 데이 타입 속성 값은 기본 값인 이미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달력을 엽니다. 요일 부분이 이미지 형태로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데이 타입 속성 값을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의 요일 부분이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텍스트를 드래깅하여 해당 텍스트를 메모장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